그러면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승의 후반부냐 어 그래 아니면 상승의 초입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의 후반부면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또 나라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의 초입이면 즉각적으로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이야기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네피셜이 나오겠죠 망고 쌤의 네피셜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조회수 잘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님들 계시잖아요 그 님들에 또 네피셜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네피셜 말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까 또 찾아봤지 아 나서 또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어 국토를 또 연구한다네 이분들이 유튜브는 아닐 거 아니야 차분히 앉아서 연구하셨겠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상승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상승 초입에는 거래량이랑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상승 후반부에는 거래량이랑 가격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이런 순서로 오른다는 믿음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상승의 초반인지 후반인지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는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오르고 이런 순서를 순서가 머릿속에 박혀있고 박혀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이런 보고서 온 거죠 여기 상승의 초반이라고 하면 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어딜 사라는 겁니까? 이미 오른 거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안 오른 거 사야 되는 겁니까? 안 오른 거 사야 되는데 빨리 그 다음 오를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품은 뭡니까? 이런 거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게 지금 연결되네요 아 이게 내가 다 연결해서 온 건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빌드업 질입니다 질이죠 아 후랭이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택가격 상승 순환 꼬리가 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일반적으로 집이 올 때 이렇게 하더라 집값이 조금 올라 지금처럼 조금 오르면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오? 집이 오르나 보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집이 있는 자 집이 없는 자 네 집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승의 기대가 높아지면 뭐 이제 기다림 안 팔아요? 매물 내놨다가 어떻게 해요? 안 팔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계좌 보류 5천만 올려줘 봐요 안전자리에서 아이씨 5천만 올려줘 봐요 싫은 말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다 어때요 가격이 지난주보다 2, 3천 5로 오는 가격이고 막상 전화해보면 안 판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메인 것처럼 네이버에 올라와서 전화해보면 나갔다 그러는데 나갔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벌써 나오잖아 물론 전방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아까 말한 상승에 초입해서 강남에서 좀 넘어가서 B급지 마용성도 많이 올랐고 마용성 쪽에서 약간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경기도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야기도 좀 이따 해줄게 여러분이 궁금한 경기도 소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파는 사람은 매물을 거두게 되고 매도를 안 하죠 지급이 자꾸 오르던데 누가 팔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카라 타는 사람만 팔겠죠 근데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와야 산다 그렇지 떨어져야 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집이 올라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올라야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커지는 거죠 사람들은 오르는 걸 봐야 집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자꾸 전화하고 문의하고 찾아오니까 찾아오는데 파는 사람은 집이 오를 건데 왜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들은 진짜 팔고 이사 가는 사람 아니면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볼까 내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매물을 거두거나 하면서 매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주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와 쉽게 말하는 점상한 가격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상승의 말미에는 후반부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초반부에는 안 팔리던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니까 초반부에 상승하려고 하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전반부냐 후반부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전반부에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후반부에는 거래량이 주면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리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주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폭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반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보자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집을 산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군중들이 이렇게 합리적인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내피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로 내피셜로 하면 안 되잖아 나는 내피셜은 내피셜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뭐냐 하면 이 형광색 있잖아요 형광색이 뭐냐면 KB에서 제공하는 매수심리입니다 매수심리 매수심리 뭐냐면 그냥 부동산에 전화해 KB에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매주 입력하는 거에요 부동산에서 뭘 입력하냐 매수무늬가 많습니까? 매도 무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수로 만든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매도 무늬보다는 매수무늬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고 이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매수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많다 무늬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 거에요 무늬 무늬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건 뭐냐 혈색은 뭐냐면 지난주 대비 부동산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KB 시세 기준으로 나타낸 거에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상승한 거고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하락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겁나게 올라가 있으면 겁나게 상승 겁나게 내려가 있으면 겁나게 하락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여기 여기 부터 보세요 이게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는 거죠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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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리가 쭉 땡겨오죠 근데 가격이 갑자기 겁나가죠 네 심리가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가죠 맞아요 근데 다시 또 반등하죠 참 신기해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로 직후거든요 되게 급변동하던 시기죠 쭉 달려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때 어때요 바닥으로 계속 기다가 이제 슬슬슬슬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슬슬 아니에요 와 직값 오른다 에이 아니야 아 직값 오른다 설마 직값 오른다 저기가 작겠습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에이 또 내려간다 그거 봐 내려가잖아 근데 오씨 또 올랐네 급등한다 강남매물 다 타려졌다 어머 어떡해 여러분 계속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상승포를 계속 키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야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몇몇의 이야기고요 대부분은 올라야 산다는 거죠 왜 가격 올라야 일반인들은 올라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죠 추격매수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쵸 어디까지 갈까요 돈이 지불능력이 되는 범위까지 계속 가겠죠 그러다가 금리 한방 딱 맞으면 지불능력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가격이 내리는 최근에 보면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또 급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비슷한 패턴이 비슷하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데 보면 최근에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무한대 같지 않아 마침 루보 그래프 보는 거 같지 않아 치솟고 있습니다 로켓같이 마치 이럴 때 같지 않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랑 유사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르는 추세는 확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서울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라 그래 집을 살라 그러는데 어? 금리가 마침 많이 내려서 한도도 많이 나오네 사 마라 사 마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이 얘기죠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속도의 문제지 그렇죠 전세 가격은 그러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는 채권이라며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속도의 문제고 언제 될 거고 얼마나 빨리 내려갈 거냐의 문제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기의 문제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지는 몰랐죠 자세히 작년 연말쯤에 한 번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죠 6월에 한 번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6개월 거의 1년 그걸 어떻게 누가 맞추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로 보면 지불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서털해서도 예술을 한다고 해서 아까도 봤지만 7, 8% 정도 밖에 안 준다고 보면 그리고 특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매매대금에서 크지 않다라는 걸 보면 이 추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승의 초반이지 지난 상승의 연장성산에 있는 후반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고 서울에 사라고 지방 이야기 안 했어 서울에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서울받으라 또 서울무새들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 내가 말하는 서울은 경기도의 일부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고 제가 분명히 지방이 안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서울이 더 괜찮을 거고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창이 또 올 거니까 그때 되면 또 알아서 나와서 알아서 설명해 줄 거다 그렇죠 지방에서 설명해 줄 거다 내가 지금 서울 사니까 서울을 믿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난 서울 사는 거 맞다 오해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지방에 집 많아 집 많아 물린 것도 있고 많아 자원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되게 많아 제주도에도 있고 어 물린 것도 많아 해놨어 그러니까 나도 지방 오르면 좋은데 타이밍이 다 있다 라는 겁니다 서울무새라고 하는군요 서울무새 이런 이야기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성군이 해운된 이런 데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받으니까 강역시의 핵심 지역들은 이미 반등을 일부 했어요 근데 대구나 부산 이쪽은 대구는 그거 안 좋다는데도 수성군은 다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금리에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수급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시계열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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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로 할까요? 여기 어떤 아저씨는 여기로 보는 분도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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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랑 패턴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은 거죠 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맞아요 아니다 여기다 이 정도 된다 음 라고 보는 분도 있고 나는 거기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여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동산이 데이터를 본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20년 이 시기에 있잖아요 20년 전에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가 20년 경력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 이 시기에 서울 빼고 나머지는 나오는 거 알아요? 지방장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부산 아즈매들 엄청 올랐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물량도 적었고요 위기 끝났으니까 뭐 올랐겠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안 올랐죠 왜? 여기 매수 심리는 없었어요 매수 심리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매수가 매수를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세 전세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죠 전세가 더블로 올랐죠 매매 것보다 더 빨리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막 올라가지고 매매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던 단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가 올라요 근데 그때는 매매가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 더블로 올랐던 거죠 그래서 미친 전세가 나온 거고 전세자금대출에 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패턴은 비슷한데 지금은 좀 이따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이따 보여 드릴 건데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면 매매랑 전세랑 전세가 더 빨리 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 몇 주 동안은 매매랑 전세랑 상승폭이 같아졌어요 갭이 안 붙고 그냥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 갭이 안 붙고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매매 전세 갭이 안 붙고 매매가 날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하하하 날라가거나 아니면 같은 속도로 가거나 투자자 없이 그냥 실수요자들이 도는 거야 그때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호했고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한다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심리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매매로 가느냐 전세로 가는 게 아닌데 이럴 때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전부 몰리니까 전세가 꾸준히 올라갖고 전세라는 건 비용이잖아 비용이 차라리 전세가 이렇게 오르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전세가 올랐어야 그래야 반등을 한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야 전세도 오르긴 한데 2020년 2021년의 트라우마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매매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훨씬 빨리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갭이 안 붙고 벌어질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 이제 안 벌어지고 그냥 가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된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근데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상승의 폭이 옛날처럼 크진 않겠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폭등은 없다 폭등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추세가 적어도 서울은 최소한 2, 3년은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만... 8, 10, 11, 3